안녕하세요. 흉호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보분들을 위한 주제로 맥주처럼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맥주의 기본 재료에 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맥주가 메가, 호흡, 혐오, 물로 만들어지는 발효주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메가는 보리나 밀, 귀리 등등을 맥주 용도에 맞게 가공한 형태로 메가에서 추출한 당분이 포함된 액체에 나중에 효모가 들어가서 발효를 하면 알코올이 생겨 맥주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비롯한 발효주들은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 당분을 어디서, 당분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주종이 달라지는데 다른 발효주인 와인은 포도에서, 막걸리는 쌀이나 밀에서, 맥주는 메가가 베이스입니다. 두 분께서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제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썸머스빈은 제 최애 술이라고 해야 되나? 최애 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맥주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품들은 맥주가 아닙니다. 여기 라벨에도 쓰여있지만 사이더라는 제품이죠. 근데 사이더가 뭐예요? 유럽에서 주로 마시는 사과접으로 발효한 발효주인데요. 알코올 도수는 4에서 8도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 프랑스 쪽에서는 시드로, 영국에서는 사이다라고 포기합니다. 즉, 뭐 포도로 만든 걸 와인이라고 하듯이 사과로 만든 걸 사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라나 사이다 할 때 그 사이다랑 똑같은 건가요? 네, 뭐 우리는 탄산음료를 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전세계에서 탄산음료를 사이다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1853년에 네덜란드 해군에 의해 개항 압력을 받을 때 탄산음료 레모네이드도 함께 이렇게 전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868년에 영국인 존 노스와 레이가 사과 술인 사이다의 향과 맛을 가미해 삼페인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탄산음료를 개발 판매하게 되면서 탄산음료를 통칭하여 사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1905년에 인천에 인천 탄산수 제조소를 설립하고 별표 사이다를 출시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전국에 사이다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1950년도에 일본 분의 실향민들이 우리 자본으로 사이다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사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 만든 브랜드가 칠성사이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일곱 분의 성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성이라 해서 칠성이라고 제품명이 붙이게 됐는데 1974년도에 롯데 인수되면서 롯데의 칠성 음료로 회사명을 바꾸고 이 일곱 성이라는 칠성을 북두 칠성의 칠성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사이다가 아니고 외국에서는 스프라이터로 부르는 거는 아시죠? 네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 사이다인 라문의 경우도 1872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데요. 입구의 구멍에 구슬이 하나 박혀있는 거 아마 이마트나 가면 떼굴떼굴 소리 나는 사이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병이 탄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왕관 모양의 병뚜껑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서 탄산 포집의 문제도 있고 해서 히란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개발하여 사용했는데 라문에는 뭐 요즘 같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상황 중이고요. 그런데 이걸 왜 맥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 사이더 이외에도 사람들이 맥주라고 부르는 게 또 있는데 KGB, 보드카 크루저, 머드쉐이크 등등의 RTD류 등도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맥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편의점에서 많이 본 건데 맥주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보통 RTD류라고 부르는데 레디 투 드링크의 약자로 칵테일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마텐더가 섞어줄 필요 없이 바로 마실 수 있게 이미 병이나 캔에 섞여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섞이는 대상이 되는 술은 전면에 적혀 있는데 보드카네요? 네. RTD류는 주류와 음료, 시럽 등등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칵테일 같은 개념이라 맥주와 같은 발효주도 아닌 혼합주입니다. 주종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른 제품이죠. 뭐 아무리 훑어봐도 재료에 뭐 매가나 홉은 없는 것으로 넣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맥주로 알고 있을까요? 음.. 복합적이겠지만 유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 코너에 맥주들과 함께 진열되고 판매되니 자연스럽게 주류 종류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맥주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맥주 창고 컨셉의 매장에 가도 맥주들하고 함께 판매되곤 했었거든요. 네. 냉장고관이 같이 있죠. 네. 그래서 더불어 판매자조차 주류 종류의 식견이 있지 않으면 그냥 맥주인가 보다 하고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대형마트에서 스윗맥주 가격행사라고 해서 만든 전단지인데 사진 가운데 있는 무스헤드라고 하는 라거맥주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전부 RTD종류로 맥주가 아닙니다. 근데 스윗맥주 초특가라고 하고 있죠. 예. 뭐 지금도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KGB 맥주나 썸머스비 맥주라고 이야기하고 과일 맥주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시음을 하거나 주류의 맛을 평가할 때도 아예 다른 주종이니 맥주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맥주로 취급받는 현실이 불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 알리자 이런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판매자는 맥주로부터 확실히 구분해서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RTD나 사이더 같은 주류에 대한 존중이 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맥주랑 다른 거기 때문에 묶이면은 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릇된 정보가 아닌 명확한 구분을 통해 취향에 맞는 주종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러네요. 보면 그래도 요즘은 마트에 가면 맥주 구분을 라그, 에일, 밀맥주, RTD 등으로 구분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도 마트에 갈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애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 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명쾌해진 것 같네요. 오늘 내용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